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이 완전히 항복화한 것듯합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에 국민의 힘이나 윤 대통령이나 윤정부가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그냥 완전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완벽하게 손을 든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그래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국민당 후보가 한 명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심각한 문제인 거죠. 국권이 넘어간 겁니다. 국권이. 국민들의 주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를 나가시든 사전투표를 하시든 당일투표를 하시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컴퓨터로 다 이런 당선자와 낙선자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뭐 사전투표합시다. 사전투표합시다.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당일투표합시다. 당일투표합시다. 이런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그냥 선거결과를 마음대로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 경기도 결과입니다. 선관위는 더불음주당이 54석 국민의힘이 6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음주당 후보에게 투입한 위조투표지 규모를 모두 다 추정을 해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 실제 사전투표 득표 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추정확전 발표처럼 국민의힘이 20석 그리고 14석이 추가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 경기도에서 14명은 당선자였습니다.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음주당 후보를 위해서 투입한 위조투표지 때문에 낙선자가 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죠. 그 목록을 여러분들 엊그제 이렇게 여러분 다 정리해가지고 14명을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14명의 여러분들 순서는 가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음주당 후보에게 위조투표지를 많이 투입한 순서입니다. 용인정의 이은유 후보에게 18713표의 위조 및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더불음주당이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용인정에서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가 11993표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이은주 후보에게 18713표를 투입했기 때문에 이 국힘당의 강철호 후보가 6720표 차이로 그렇게 패배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서울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음주당이 37석 국민의힘이 11석을 차지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발표 자료에는 조작된 위조투표지가 더불음주당 후보에게 더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에 사용한 조작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이번 4월 10일 총선의 지역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활용한 조작규칙은 사전투표소에 와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는 세 사람 세 명이 여러분들 올 때마다 한 표의 위조투표지를 더불음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법으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음주당 후보에게 포함된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준 위조사전투표지수를 다 빼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 구해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29석을 차지해 가지고 이긴 선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국힘 탑 18 해 가지고 1등부터 5등 1등부터 5등 그리고 또 이제 6등부터 10등 이것도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음주당 후보에게 투입한 위조투표지가 가장 많은 순서부터 시작해서 적은 순서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등부터 15등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등부터 18등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후보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에 비해 가지고 아주 악화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당선자와 낙선자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항복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공정선거를 통해서 평화로운 권력이 양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권력조체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은 아주 특별한 여러분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발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4월 10일 총선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는 2020년도 4.15 총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구마다 사전특표 조작 규모 사전특표 조작에 사용한 규칙 그리고 당선자와 낙선자의 변별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이 범인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밝혀서 불구하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행정부든 여당이든 간에 누구도 저항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일반 대다수는 대부분 저항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저항 의지를 굳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냥 끝장이 난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는 국민들이 투표장을 가든 투표장에 가지 않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모처에서 모두 다 만드는 겁니다 꼭 같은 이야기를 베네수엘라 대사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지금 선거를 잘 안 갑니다 왜 안 간고 하니까 이제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모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뭐죠 표를 결정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참 여러분 민주화 여망 때문에 올라가던 여러분들 투표율이 급속하게 내려가는 거죠 이제 투표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끼리 다 여러분들 그냥 표를 만들어 가지고 너는 뭐죠 당선자 너는 낙선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민경욱 전 의원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참 저는 이것이 절규처럼 들렸는데 선거부정을 밝혀보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제가 확실히 미친놈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에는 그런 미친놈이 한 놈도 안 나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라는 의료적이고 차가운 통화 목소리에 제 가슴이 a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냥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냥 문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우리가 서로 얽혀 가지고 아니 선거부정을 했어 뭡니까 이놈이 잡든 저놈이 잡든 무슨 문제가 되나 이야기죠 그냥 기계로 다 결정해 가지고 북조선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남조선하고 북조선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북조선은 그냥 뭡니까 그냥 대놓고 뭡니까 만수봉동에서 누가 당선됐다 하지만 여기서는 마치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근사하게 여러분들 뭐죠 스토리를 만들고 투표소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결과는 다 저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제가 이렇게 직접 모든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염치를 불문하고 제야 h님에게 제가 긴급 구호 요청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보통 시민들이 아주 잘 알 수 있도록 경기도에 당선자와 낙선자가 박힌 14개 선거구에 대해서 제야 h님께서 조금 시간을 들여 가지고 이걸 좀 정리해서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여러분들 그런 작업도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절대 바쁜 빠른 게 아니니까 그냥 한번 다음에 시간 되실 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sos를 청했는데 아예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을 바로 해 가지고 바로 보내주셨네요 2024년 총선 국민의힘 경기도 당락변경자 탑 14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내왔는데 한번 여러분들 잠시 7명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위조 투표지를 많이 투입한 경기 용인정 이은주 후보와 강철호 후보가 여러분들 대결한 구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은주 후보와 이은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은주 후보에게 더해준 유령사전투표지 수는 18,713포였습니다 여기 18,713표를 더해준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강철호 후보가 이겼습니다 강철호 후보가 원래 여러분들 어떻게 이겼는가 하니까 강철호 후보가 11,993표 차이로 이겼는데 이제 이거를 표를 더해줘 가지고 이은주 후보가 승리한 그런 거죠 6,720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철호 후보가 11,993표로 이겼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사전투표지를 18,713표를 이은주 후보한테 돼 가지고 이은주 후보가 6,720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이렇게 발표한 선거였습니다 여기 이제 특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당일 득표율은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가 잘 싸웠습니다 53%대 44% 이긴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전부 다 압승을 이은주 후보가 합니다 58대 39로 이은주 승리 관외 사전투표 59대 38로 이은주 승리 제외 국민투표는 69대 29로 이은주 승리 제외 투표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조작을 하는 거죠 더블당의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은 관내는 플러스 14.4% 관내는 플러스 14.7% 제외 국민투표는 25.1%죠 여러분 여기서 제외 국민투표가 25.1%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25%가 나올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더블당의 차익값 플러스 25%포인트 더하기 국민의힘의 차익값 마이너스 25%포인트를 더하게 되면 50%가 나옵니다 거의 50%가 차익값 50%가 의미하는 것은 제외 동포들이 총영사관에 마련된 제외 국민투표 사전투표 투표소에 가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할 때마다 위조 투표지 한 표가 이은주 후원께 전해지는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블당의 차익값만 보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었던 것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조작 결과가 밑에 차익값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100%가 아니고 이런 차익값 그래프 전부 다 더블당한 플러스 평균 14.38%고 국힘당한 전부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인 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고 충격적인 이 차익값 그래프를 보고도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당남이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양심과 지성이 전부 다 죽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모두 다 침묵한 대가를 본인 당대와 후손들이 처절하게 여러분들 치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냥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불응 세력들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규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엘리트들의 양식과 양심과 용기와 기백과 이성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그래프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름 인간성과 인품과 정체성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대한민국의 현재 양심을 드러내는 바로 메탄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거대한 악의 침묵하고 방조하고 부역하고 협력한 대가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세 손손 치르게 될 겁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누르시고 그다음 방송을 계속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많은 위조사전투표지를 투입한 두 번째 사례인 겁니다 이게 경기 용인 병입니다 앞에는 정이었고 부승찬 후보와 고석 후보가 대결한 겁니다 이 선거 결과는 18295표를 여러분 위조투표지를 부승찬 더블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 줌으로써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원래 국김당 후보가 851표로 승리한 선거가 이 18295표를 더해 주면서 17444표 차이로 부승찬 후보가 승리한 그런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국힘당 후보가 56대 43으로 이긴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당일투표에서 그러나 사전투표율 여러분 어떻게 조작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더블당 58대 41 관외 사전투표 더블당 59대 40 제외국민투표 더블당 68대 31 엄청나게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전부를 다 조작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밑에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용인병의 이런 그래프 보시게 되면 이거는 거의 작품입니다 작품 7개 용인병의 7개 병의 여러분들 동에서 여러분 나타난 걸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은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15.11%포인트고 그다음에 국힘당은 마이너스 15.11%포인트인 겁니다 기타 후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가 두 명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착하게 일치합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차익값 여러분들 표를 얻은 사람은 플러스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마이너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30% 정도를 조작한 거죠 15% 더하기 마이너스 15% 하면 30% 정도 된 거죠 사전투표지 투표자 수 100명 가운데 30명 표만큼을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이 다 입을 다물기로 결정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극적인 일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경기 고양병회 김종혁 후보입니다 중앙일보 기자를 지냈고 정치평론을 하신 분인데 원래 여러분들 국힘이 이긴 표는 5454표로 이긴 겁니다 5454표로 조작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헌 후보한테 표를 얼마나 대해줬는가 하니까 18256표를 대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최종 결과는 고양병회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802표 차로 승리한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보시는 방법만 간단합니다 당일 투표는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52% 대 47%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다음에 관내 관외 제외국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는 더불어민주당의 61대 38로 승리했고 관외는 62대 37로 승리했고 제외국민투표는 75대 24로 승리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겁니다 그것을 제이아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한다니까 여러분 추정해보니까 선거관리미가 투입한 위조투표지 개수가 18256표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밑에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거의 예술품입니다 예술품 고향병회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걸 흔히 이름들 우리 색종이를 이용한 데칼코마니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차익값이 무자비하게 크죠 여기도 후보가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조작이 좀 더 격렬하게 드러나는 경우죠 더불어민주당 차익값 플러스 13.40%포인트 국힘당 차익값 마이너스 13.40%포인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7%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전국 평균이 25%입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만큼 득표수를 조작한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27% 정도 조작했으니까 좀 더 세게 조작한 거죠 세게 조작했다는 것은 고향병회에서 김종혁 후보를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경기도는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조작규칙이 사전투표소를 오시는 분들 4분마다 한 표를 집어넣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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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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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한 표 그러니까 선거관리비니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분의 4는 진짜고 투표수에 직접 오셔가지고 던진 표고 5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낙선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는 세 장당 한 표를 대줍니다 세 장당 한 표를 그 지역이 바로 이은주 후보가 출마했던 용인정 그다음에 고석 후보가 예를 들면 출마했던 용인병 그다음에 고향병 이런 데서는 세 장당 한 장 서울과 꼭 같이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세 장당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 선거관리비니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4분의 3이 진짜고 4분의 1이 위조 투표수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한 자릿수까지 다 드러나게 됐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좀 더 재미난한 정보는 후보가 두 명이 출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좌우 일치갑니다 소수점 두 자리 세 자리까지 일치하는 겁니다 정발산동의 플러스값과 마이너스값 풍산동의 플러스값과 마이너스값 백석일동의 플러스값과 마이너스값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이렇게 규명을 해나가다 보면 가장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후보가 세 사람이 나오지 않고 두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 예를 들면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윤 대통령이 당선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최대지 않았던 실시됐던 그 선거는 전반적으로 부정선거의 강도가 낮았습니다 그때는 평균적으로 플러스 5% 마이너스 5% 10% 정도의 여러분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10%를 조작했으니까 지난 10년간 역대 공직선거에서 가장 조작을 적게 하는 선거가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그 선거에서도 충남도지사 김태음 그다음에 또 여러분 충북도지사 이 선거는 정확하게 2명의 후보만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플러스 값과 국민의힘 후보의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좌우대칭으로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10년째 하고 이번에는 선거 무효소송을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선거 부정세력에게 완전히 제압당하고 접수당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홀가당 넘어간 겁니다 뭐 그냥 호주나 캐나다에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내부 세력들에서 그냥 권력이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넘어간 겁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경기도 14개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지역 가운데서도 선거관리변에 가장 많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네 번째입니다 경기 과천의 이소연과 최기식 후보가 대결한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최기식 후보가 4535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에서 선관위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위조 투표지 17667표를 더해 가지고 13132표 차이로 이소영 더불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당락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시는 것 숫자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과 그리고 사전투표별 득표율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당일투표에서는 51대 48로 최기식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를 보시게 되면 압승을 합니다 더불당 후보가 59대 40 관내 사전투표 관외사전투표율 63대 36 재외국민투표 74대 25.7 이렇게 여러분들 승부가 결정되고 특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아마 박사가 되셨을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냐 선거는 표본수가 크고 아주 대표적인 이 선거 데이터는 숫자의 특성상 난수입니다 무작위수 전혀 서로 협조하지 않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표를 던지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이렇게 좌우대칭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만든수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규칙을 이용해서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득표수를 만들기 때문에 바로 부정선거가 이런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혀 변호할 수 없고 시간이 가고 그냥 묻히도록 바라는 것은 숫자가 여러분들 정언하는 바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여러분들 그냥 같은 편이니까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할 수 있지만 숫자는 대단히 정직한 겁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어이 대한민국 사람들 너 정신 차려라 너거 자손 만대 세세손손 고생할 거다 너거는 참정권이 박탈당했다 너거는 선거권이 박탈당했다 선거사무를 담당한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권력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귀 맞고 눈 맞고 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다 승리하는 척에 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여러분들 그냥 참정권이 박탈당해 가지고 남이 만들어진 대통령을 모시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을 어른들이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래서 징글징글한 겁니다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나오고 토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망조가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뭐 집단적 의사결정이니까 다 뭉쳐가지고 이런들 어떻게 하니 저런들 어떻게 하니 공박사 떠들어봐야 어떻게 하겠냐 그냥 묻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대가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세손손 치르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절규가 비용을 치르는 데 얼마 안 비용을 아이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는 것을 깨닫는 데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국회가 개원되고 나면 그래 뭐 완전히 개판치겠죠 그러니까 그걸 그때 되면 아이고 그 양반이 왜 이런 검정색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떠드는지 알겠네 그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때는 그때는 뭐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을 다 팔아먹은 겁니다 지금 지도청 인사들이 본인들은 승리한 척에 서 있으니까 한 번도 국회의원 뺐지 달았으니까 뭐 난 모르겠다 이야기인 거죠 내 새끼들이 어떻게 되든가 하든 우리 새끼들은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나는 국회의원 먹었으니까 나는 대통령 먹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새끼들은 잘 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고 그 다음 이 다섯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고양정에 김영환 후보와 김용태 후보 김용태 후보가 2255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음주당의 김영환 후보에 더해준 위조 투표지 수는 17528표고 그 위조 사전 투표지 때문에 김영환 후보가 15273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한 거죠 그 소위 김영환 후보가 승리한 15273표의 근거에는 바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선관위 발표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것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걸 제거하고 나면 선거가 바뀌는 겁니다 이 경우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이합니까 이렇게 여기도 후보가 두 명밖에 안 나왔거나 아니면 한 분은 그냥 거의 유명마우시라 했겠네요 정확하게 플러스 11.24% 더불 미당 차이칩하고 그다음 국팀당의 차이칩이 마이너스 11.24% 보이네요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양심이 죽은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뭐 이런 것을 보고도 허소리들을 다 하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뭡니까 똥이 튈까 봐가지고 이러면 다 설슬 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완전히 박탈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희망이 있겠죠 그러나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름 여섯 번째는 김성회 후보하고 한창섭 후보가 대결한 경기 고양갑입니다 여기서 또 국팀당의 한창섭 후보가 1886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17195표의 위조사전투표지를 김성회 더불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줘가지고 김성회 후보가 15309표 차이로 선관위 발표에 따라서 승리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냥 여기 보시게 되면 후별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39.3에 39.5% 정도로 국팀당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패배했네요 그런데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이야기네요 사전투표를 보시기에는 관내는 52대 31 관는 53대 28 제외국민턴은 65대 21 이 더불당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12.8 13.6 25.7입니다 이런 수치를 우리는 흔히 미친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쓰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인 겁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런 미친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미친 수치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총선의 이상식과 이원모라는 부분이 경쟁한 데서도 7161표 차이로 이원모 국팀당 후보가 승리를 했네요 그런데 16196표를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후보와 함께 대가지고 성부를 9035표 차이로 국팀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선거에서는 당일투표에서 국팀당 후보가 48대 4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승리합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55대 38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더불당 56대 37 제외국민투표 75대 19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제 권력이 교체되기나 어렵게 된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전부 다 뒤집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이고 대한민국의 현주선거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완전히 박탈된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뭐 딴 게 아니고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들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범죄자들이 그냥 정상적인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제야 h님께서 비례대표를 분석하는 그런 마무리 작업도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그 바쁜 와중에 저의 요청을 흔쾌히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한번 정리정돈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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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